1. 생명의 힘 생명의 힘이 넘쳐 흐른다! 으악! 꼬마야! 힘으로는 못 당하겠군. 적의... 신수... 알비온... 녀석이 뭐라는 거냐? 에버그레이스 얘기를 하는데... 멍청하군! 에버그레이스라느니 뭐라느니! 맞아, 멍청해! 어차피 혼돈으로... 마!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을 거라면 이제 그만... 씨앗을 넘겨줄 시간이다! 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파푸니카를 지키기 위해... 우하하! 우하하! 으허하! 으헴하! 으허하! 으허하! 으흥! 으흥! 뭐, 이렇게! 쓰! 이래서는 씨앗 덮기 전에 내가 먼저 찌부러지겠어. 어라, 마침 딱 맞춰왔구만. 가라, 최군대! 하하하하, 으취! 이봐, 양이다! 그럼, 바빠서 이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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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좋아 안뇸… 아... 니아! 할 수 있어. 니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제 괜찮아! 괜찮으니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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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요하고 광기에 가득 찬 뭐야 뭐야 그게 뭔데 혼돈 그렇지 혼돈이지 역시 나와 배우는 준비가 되었겠다 자 그럼 대단원의 막을 올려보자고 확실하겠는데 다 끝나고 어쩔 여름